1. 이사야서 46장 1-13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이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안을 것이오 품을 것이오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서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폐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는 이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고하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 즉 정령 이룰 것이오 경영하였은 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의를 갑갑게 할 것인 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니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원해 베풀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상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렇습니다 인간은 참 어리석은 게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놓고 다시금 그것을 향해서 경배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창조주인데 그 물건을 만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고 또 경배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도 안 섬기고 우상도 안 섬긴다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무엇인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는 당연히 다른 하나님과 반대되는 우상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상이 어떤 것이냐 인간에게는 짐작과 같은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부르지도 응답하지 못하고 또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우상입니다 인간에게 짐작과 같은 것이죠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짐작이 되는 그 우상을 가지고 놓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움켜쥐고 있는 거죠 살아가면서 본인이 압니다 이게 나에게 짐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지를 못합니다 돈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돈이 내 삶을 움켜쥐고 내 삶의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명예도 그렇고요 출세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어쩔 때는 그것을 잘못해서 우리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움켜쥐고 놓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그렇게 짐작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놓아두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서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우상입니다 짐이나 다른 기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은 이유를 찾아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그 죄성 때문에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관을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더불어 그는 무서워합니다 숨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죄가 가져다 주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는 바로 두려워하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게 죄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게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애할 수는 있습니다 그 경애라고 하는 부분 안에 두려워함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아담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의 그 아담의 반응은 죄로 인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에 대신해서 우상의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로 향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안으시고 품으시고 업으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안을 것이오 품을 것이오 구하여 내리라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도움을 필요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피난처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이시다 말씀합니다 10편 18편 2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상은 헛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아니 도리어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노년이 이르게 될 때까지 우리를 업어주고 품어주고 도와주고 영원한 나라로 구원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다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것이 혹 짐이 된다고 여겨지신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분은 우리를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로 그렇게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모습은 혹 있지 않은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약에 그런데 붙잡고 있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상을 붙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있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무슨 일을 할 때에 내 힘으로 하고 내 수고로 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게 내 힘이 들어갔고 나의 수고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떤 형식의 얽매이거나 의무감으로 하거나 부담감으로 한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우상을 붙잡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다시 말해서 다르게 표현해서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은 기쁨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힘이나 나의 수고가 아니라 그 모든 힘과 수고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고 성령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면 무슨 일을 할 때라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일을 할 때에 내 힘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낼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붙잡고 있는 모든 우상은 결국 엎드러지고 사라질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안으시고 어부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이시지요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을 붙잡으려는 형식적인 행동을 버려야겠습니다 의무감, 부담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내려놓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창조자이며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의 풍성한 도우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그 무엇이 나의 마음에 자리 잡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마음에 중심에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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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